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트 이민하입니다. 자 여러분, 스피드토스 필수표현 100, 100개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토익스피킹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100가지의 표현을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단기간에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토익스피킹이 시작되고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토익스피킹 시험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진짜 토익스피킹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강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와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필수적인 표현 100개를 추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목표 점수가 6이건, 7이건, 8이건 간에 기본적인 표현을 잘 유창하게 활용하시는 게 무조건 여러분들의 고득점에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파트가 유형이 다르건 같건, 어쨌든 파트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토익스피킹 시험을 쳐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쓰이는 표현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가지의 표현만 암기하시고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원하시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자, 스피드토스 필수표현 100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일단 easy라는 쉬운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easy, 쉬운 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쉽다라고 여러분이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It is easy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뭐를 하는 게 되게 쉽다라고 할 거고요. 이 it is easy를 바탕으로 하여 그거의 변형 형태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이라는 표현이 바로 easy가 되죠. 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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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긴 모음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S는 Z 소리가 나서 E, C가 아니라 easy 하고 여러분들이 길게 쭉 빼주시는 소리입니다. Are you sure? eas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쉽다라고 하실 거면 It is easy가 되시면서 이까지가 쉽다라고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이 되게 쉽다라고 하실 거면 여기 뒤에 to, 동사 원형을 이어주신다면 뭐뭐 하는 것이 쉬워요가 되는 것이고요. 뭐뭐 해요 쉬워요. 뭐뭐 하다 쉽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이 쉽다. It is easy to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략하게 저희가 예문들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정보를 얻다라고 할 때 저희가 guess을 쓰죠. 자, 그러면 정보라는 단어는 information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쉽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가 구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요. It is easy to get information 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저희가 정보를 구하기가 쉬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구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이 get information이 easy하다 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easy를 강조해 주시고요. 이 to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요. 조금 작게. 그래서 하고 이렇게 버리듯 만 해주시면 되지. It is easy to ge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t is easy to get. It is easy to ge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영어 발음의 좀 유창성을 따지신다면 to 라는 입 모양부터 버리시고 easy to get. easy to get. 에서 t. 에 t. 이 자음소리만 챙기셔도 충분히 get information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말로 전달되는 스피킹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로 잘 전달되게끔 하시려면 목소리의 톤 조절, 높낮이 조절이 여러분의 delivery죠. 전달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뭐 하기가 쉽다 라고 할 때 It is easy to get information 이라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쉽지 않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쉽다가 It is easy 였다면 쉽지 않다는 여기에 부정으로 It is not easy 가 되는 거죠. It is not easy.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 뭐뭐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It is not easy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또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혼자서 일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It is not easy 가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쉽지 않아요 라고 해서 not을 좀 강조해 주시고요. It is not easy to 혼자서 일하는 것 work alone 혹은 work by myself. It is not easy to work alone. It is not easy to work by myself. 이렇게만 해주셔서 이게 혼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It is not easy 공부하는 거 to study alone. It's not easy to study alone.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토익 스피킹 공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It is not easy to study 토익 스피킹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쉽지가 않다라는 표현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요 토익 스피킹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에게 예제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예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Get information 하기가 쉽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자, 토익 스피킹 11번 문항이나 4번에서 6번입니다. 즉문 즉답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그런 문항들에서는요. 과학기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인터넷이라는 주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딱 등장하자마자 인터넷의 특징은 네, 인터넷을 통해서 It is easy to get information 이라는 거를 분명히 쓰실 수 있고요. 또 요즘 주제에는 요즘에는 또 요즘이라는 토픽이 자주 나와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저렇다. 이럴 때도 It is easy to get information 이 되는 거죠. 말하다 보니 여러분께 또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일단 It is easy에서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뭐 이렇다거나 더 수월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 더 수월하다 라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easy를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서 It is easy가 아니라 It is easier 하신다면 더 수월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정보를 얻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더 쉽습니다. It is easier 뭐 하는 것이요? To get inform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It is easier to get information.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It is not eas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또 토익 스피킹 예문에 활용이 가능한지 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이라는 주제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여러분 특징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뭐 스페셜 프레퍼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스페셜 프레퍼레이션 특별한 준비를 한다. 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뭐 선행학습이나 영어를 미리 배운다던가 그런 걸 한답니다.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당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스페셜 프레퍼레이션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미리 배워야지 적응을 잘하고요. 요즘에는요. 아 이게 거기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하실 거면 It is not easy to 따라잡다가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잡는다. 적응하다 할 때 catch up. catch up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It is not easy to catch up. 자 뭘 안 하면요. 미리 배우지 않으면요. 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오히려 네. 스페셜 프레퍼레이션을 미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따라잡기가 더 수월합니다. It is easier to catch up 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뭐뭐 하기가 수월하다. 뭐뭐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뭐 하기가 더 쉽다. 라고 해서 It is easy 라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병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 패턴을 가지고 토익 스피킹 11번 문항 및 여러가지 나의 의견을 말하는 문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not easy, easy, easier 이 세가지 변형 형태로 계속 연습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Okay, everyone I know it's not easy It's not easy to study 토익 스피킹 by yourself 스스로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시려면 쉽지가 않다는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So I will make it easier for you 제가 더 쉽게 해드려서요. 자 그렇다면 If you study with me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It will be easier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easy하게 접근하여서 easy한 표현들을 가르쳐서 아주 고득점으로 easy하게 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It is easy to 동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